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내일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.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,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과 강릉이 11도, 부산 15도 예상되고요.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서울과 대전이 22도, 대구 21도 예상됩니다.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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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